놀랍게도 이제 프로스텐 설리반에서 TOP10 기술을 선정을 했거든요. 이 안에 블록체인이 들어갔어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게 코로나19 하고 블록체인이 무슨 상관이지?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들어갔냐 하면은 2017년 18년에 인기를 끌었던 코인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플라이체인 결국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전부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실물이 오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트러스트 인데 이 트러스트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특정한 시스템 안에서 다 하게 해 놨거든요. 예를 들어 알리바바에 주문해서 알리바바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건데 지금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약이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블록체인 쓴 거랑 비슷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화물 같은 것들 국제 무역이나 이런 데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뭐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